노래 해보니깐요 이 스타카타 하는게 최고입니다 헬스 아저씨 유세프의 이 양반이 이 스타카타 피케타타 이걸 매일 아리아 들어가기 전에 스파르티도 들어가기 전에 30분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아는건 정말 도미 솔버 이거잖아 그 사람은 오늘은 모짜렛 틀걸로 한다 예를들어 오 요학 Government 오늘은 모짜렛 틀걸로 한다 야 오늘은 돈이 있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increase 요거로 했다니까 아리아 내가 때는 밸런이다 오 오 오 오 요로케 야 이거야 한다를 했는데 밸런achte 해볼까 야 계속 레가토 하잖아 스타카토야 요거로 했다니까 8개월 Zur Lostawaат akl 87년도 스토리예요.